377페이지 본의 하겠습니다. 강이 불중하고 상무정흥하여 강하면서 중이 아니죠. 구삼을 하니까 구삼은 양이니까 강이고 세 번째 있으니까 중이 아니죠. 상무정흥 위에는 정흥이 없다. 3의 정흥은 상구적인데 같은 양길이니까 지금 정흥이 없지요. 없어서 욕동의 이이 비기정이요. 욕동 함께하고자 한다. 2. 이와 이에게 밑에 있는 홍일점 이와 함께하고자 하나 비기정 그 발음이 아니죠. 자기 짝이 아니니까 발음이 아니고 구호지 견공이라. 구호 두려워한다. 구호지 견공을 두려워한다. 구호가 구호에게 공격을 당할 견자죠. 공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구호구름으로 유차상. 이러한 상이 있다. 이러한 상이. 병사를 풀 속에 숨겨놓고 구릉에 올라갔지만은 구호가 겁이 나니까 3년이 돼도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화를 보겠습니다. 복용우망. 복용. 군대를 숨기다. 우망. 망에. 풀숲에 숨긴다는 것은 적강야요. 무엇은 야요 해놔도 이거 서의자가 없어도 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적강. 적이 강하기 때문이고 3세부름. 3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니 안행야리요.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 전 보겠습니다. 소적자 오니 소적. 대적하는 바 상대가 다섯이니 상대가 다섯이다 하는 것은 이 3이 구삼이잖아요. 양이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가 다 홍일점을 취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다섯이죠. 기강차 정하니 이미 강하고 또 바르니 기가 탈로와 어찌 어찌 뺏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외탄 복장야하여 외탄 두려울 외 두려울 탄. 탄자는 꺼릴 탄도 되고 두려워할 탄도 됩니다. 외탄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외탄 두려워서 복장하여 엎드려 숨어서 지어 3세 3년에 이르도록 부름 일어나지 못하니 종 끝내 안능행와 어찌 능이 행할 수 있겠는가. 본인은 불능행이라 능이 행하지 못함을 행할 수 없음을 말했다. 그 다음에 구사 하겠습니다. 구사 이 3 위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구사는 성기용하되 불극공이니 길하니라. 성기용 오르다. 기용. 용에. 용은 담용자죠. 그 담에 올라. 담에 올라가되 불극공. 극자가 능할극. 능할능자고 같습니다. 불극공. 능이 공격하지 못하니 공격할 수 없으니 길하다. 이 4도 다른 거 다 이 콩일점을 지금 다 취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밤에 올라가서 밤에 올라가서 이거 이 6위를 지금 탐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히 공격할 수가 없다. 공격 안 하고 있거든요. 겁이 나서. 그러니 공격 안 하니까 길하다. 공격을 만약 하면은 흉할건데 공격 안 하니 흉하다. 아 길하다. 본인은 뭐 승기용. 위에는 승기용 하되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 이래 되어 있고 전 보겠습니다. 사는 구사는 이 말이죠. 강이 불중정하여 강하면서 양이니까 강하면서 중정하지 않지요. 네 번째 있으니까 중정하지 않아서 기지 욕동이 하니 그 뜻은 욕동 함께 하고자 하다. 이 이와 육이와 함께 하고자 하니 여, 여, 오, 위, 구자이라. 여, 더불어. 오와 더불어. 구원은 구호지요. 구호와 더불어. 위, 구. 구가 된다. 원수가 된다. 아니면 적이 되는 자다. 용은 원이니. 담용, 담용, 담원이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이. 소이 한격야니. 소이야 뭐하는 것. 한격. 한정짓고. 한계짓고. 격. 막을 격이죠. 막는 소이야. 거시니. 사. 절근어 오하여. 사는 지금 구사하잖아요. 구사는 절근. 절실이 가깝다. 어, 오. 오야. 오하. 구호하고. 구호 바로 밑에 사니까. 구호하고 절실이 가까워서 여 격용이라. 여 뭐 같다. 격용. 용이 막아 있는 것과 같을 뿐이다. 승기용하여. 그 담에 올라가서 욕공지로 돼. 공지. 그를 공격하고자 하되. 그를 공격한다 하는 것은 요거는 지금 구호를 지금 공격하고자 한다. 구호 때문에 자기가 육이를 지금 홍일점을 취하지 못하니까 공격하고자 하되. 지 알다. 의 불직이. 불공이 아니. 의 불직을 알아서. 의 이상 정직하지 않음을 알아서. 불극. 네. 능이. 요거는 능할극입니다. 능이 불극. 불능이죠. 불능. 능이 할 수 없으니 구능. 자지. 의지. 불직이 불공져. 진실로 능이 스스로 알다. 의지 불직. 의지. 의가 정직하지 않음을 알아서. 불공. 불공하면. 불공져. 공격하지 않으면. 위. 길. 길이 된다. 공격하지 않아야지. 자기 여자도 아닌데. 5를 공격해가지고. 6위를 취하려고 하면 안되지요. 공격하지 않으면. 길함이 된다. 야. 사기. 사욕하여. 사. 불일사자죠. 만약에 불이다. 사욕을. 방지한 욕심을 부려서. 불능 반사 의리하고. 불능. 반사. 도리어. 불능사. 불능사죠. 생각하지 않다. 의리를. 도리어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망행공탈죠. 망령대 행동하여. 공탈. 공격하여 뺐으면. 기흉대이라. 그 흉이 크다. 삼은. 삼은. 구삼이죠. 삼은. 이강. 그강이라. 강으로서 강한데 그 했다. 그러므로 종. 기강이 불능반이요. 그러므로 그 강을 종하여 끝까지 하여서 불능반 돌아올 수가 없고. 삼은. 삼은 지금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이거는 강하기 때문에 끝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이를 뺏으려고 하고. 사는 지금 사. 구사죠. 사는 음자리에 지금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이강 그유라. 강으로서. 양이니까 강인데. 사번 자리에 있으니까 요거 유지요. 음의 자리에 있죠. 그러므로 유 있다. 곤이 능반지하니 곤란하여서 능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요 삼은 끝까지 막 하려고 하지만 요 사는 지금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곤 곤란하여서 반지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뜻이 있으니 능반지길이라. 그래서 되돌리면 되돌릴 수 있으면 이를 뺏으려고 하는 그 뜻을 되돌릴 수 있으면 기라다. 외의. 의의를 두려워하여 능게 능이 고치면 기길의라. 그 길의라. 그 기람이 의 마땅하다. 보니 보겠습니다. 강 불중정하고 강이 강이면서 중정하지 않지요. 요 4번이니까. 강은 강인데 4번 음자리에 있으니까 중정하지 않고 우 무 응여하여 또 응여가 없다. 더불어 응하는 것이 요 4하고 응하는 것은 1번이잖아요. 1번인데 1번은 같은 양길이니까 더불어 응하지는 않지요. 같은 양길이니까. 여 또한 욕동어 유기로 대. 욕동 함께 하고자 하다. 유기와 함께 하고자 하다. 위 3소격이라. 위 A소비. A에게 B 당하다죠. A에게 B 당하다. 3에게 막힘을 당하다. 이 4가 6위를 지금 넘어보려고 하니까 3이 또 맞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위. 성룡이 공지상이라. 그러므로 담에 올라가서 공격하는 상이다. 이 3이. 이 3은 바로 밑에 보이는데 4는 2가 잘 안 보이니까 담에 올라가는 상이다. 연. 그러나 이강 그유라. 강으로서. 강으로서 유 한 자리에 있죠. 유. 4번에 있으니까 유 한 자리에 있다. 그 그름으로 유 있다. 자반이 불극공지상이 있다. 스스로 돌이켜서 불극공. 공행하지. 능이 불극극. 요도 능알극이죠. 능이 공행하지 않는 상이 있으니 점자 여시죠. 점치는 자가 이와 같으면 시 능개과이 듣길려라. 이것은 개과 허물을 고쳐서 듣길 길을 얻을 수 있다. 길함을 얻을 수가 있다. 상말. 승기용. 그 담을 오른다는 것은 의 불극냐요. 의리상 불극. 이때는 이길극이죠.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엇은 야요 하면 무엇 때문이고 하죠. 담에 올라가는 것은 의리상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안 가고 혹시나 싶어서 담에 올라가가 지금 엿보는 겁니다. 그 길함은 즉 곤이 반측야라. 길하다는 것은 곤하여 곤란하여 반측. 법칙이죠. 책에 돌아온다. 법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전 보겠습니다. 소이 승기용이 불극공지자는 요도 소이자가 얼마 되죠. 소이자 뭐 하는 것은 승기용 용에 올라서 불극공 흥알극자 흥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소이자 그것은 이기의지 불극냐라. 이야 하면 뭐 때문이다죠. 이야 그것은 뭐 때문이다. 의기의지 불극 의의가 멍하지 않기 의의상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사 공정은 사로서 이사 사로서 정 공정 정을 공격하는 것 사악한 것으로서 발음을 공격하는 것은 의의 불숭년이 의의상 이길 수 없는 것이니 이 소이 듣길자는 이 소이자 걸면 되죠. 뭐하는 것 듣길 기람을 얻는 소이자는 기를 얻는 것은 유 비의 불숭하여 곤궁이 반읍 법칙 야 일세라 일세라 뭐 때문이다. 유야 걸면 그래서 때문이다 유야 뭐 때문이다. 의의가 이길 수 없어서 곤궁하여 반의법칙에 법칙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자는 이는 유기죠. 유기는 중양 소동욕자야 소동욕야로 돼 중양 중양 여러양이 소동욕 동욕하는 바 함께 하고자 하는 바 유기 홍일점이니까 여러양이 다 함께 하고자 하되 독 독 독 3, 4, 6, 쟁탈지이자는 오직 유자, 3과 4가 쟁탈하는 뜻이 유자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5는 자기 짝이니까 관계없고 3과 4가 유기와 친하고자 유기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이효 그 이효지 강야일세라 이효가 있다 이효지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2와 5의 사이에 2와 5의 사이에 3과 4가 있죠 그 있기 때문이다 초종은 원이라 초와 종은 초는 초구지요 그 다음에 종은 맨 위에 있는 거 상구지요 초와 상구는 멀다 유기와 거리가 멀다 맨 위에 있는 건 거리가 먼 거 알겠는데 초는 바로 밑에 있는데도 거리가 멀다 하는 거거든요 초는 아직 어린이니까 어린이거든요 그래서 멀다 고 취이 취하는 뜻을 어의를 취함이 다르다 멀리기 때문에 어의를 취함이 다르다 네 그 다음에 돈이 보겠습니다 성기용이면 성오르다 그 담에 오르면 저 비 기 역지 부족냐요 어 비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역지 부족이 힘이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담에 올라갔으면 힘이 부족한 게 아니고 특이 의지 불극이 불감공이라 힘이 부족해서가 공격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만 특이죠 의지 불극 의리상 이길 수 없는 것 없어서 의리상 이길 수가 없어서 불공 공격하지 않을 뿐이다 의리상 이 3과 4는 의리상 짝이 아니니까 의리상 공격하지 않는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이 의의 단하여 능이 의의 의의로서 단 결단하여 곤이 반의 법칙이라 곤란하여 곤하여 반 돌아오다 의 법칙 법칙에 돌아온다 의리상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곤란하다 해가지고 법칙으로 법대로 법칙으로 돌아온다 고길 걸음으로 길하다 결국은 의리로 돌아가니까 길하다 구호는 동인이 선호도 이후 손이 대사 극이라야 상으로다 구호 구호를 좀 합니다 구호 임금자리에 있는 유기의 짝이 되는 구호지요 구호는 동인이 선호도 이후서 동인이 남과 함께 하는 것이 하대 되죠 먼저 호도 호, 호도 두 개 다 불을 호, 울도죠 울고 울면서 부르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게 호도죠 울부짖는 게 호도죠 먼저 울부짖다가 후에는 나중에는 웃으니 대사 큰 군대 군대사자죠 큰 군대가 이겨야 아니면 큰 군대로 큰 군대로 이겨야 상우 서로 만난다 큰 군대 그냥 자기 짝이지만은 3과 4가지 맞고 자꾸 못 만나게 하니까 이걸 만나려면은 큰 군대를 동원해야 서로 만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큰 군대로 가지고 이기니까 나중에는 웃게 되죠 전 보겠습니다 전이 좀 긴데 구호 동어 이 위 삼사 이양 소볍하니 구호는 지금 하는 게 구호지요 동어 이 함께하다 이와 함께하다 이와 함께한다고 하는 건 오의 짝이 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짝 음을 음이 자기 짝인데 위 위 삼사 이양 속에 가니 요도 위소 용급이죠 위소 A에게 비당하다 A에게 비당하다 3사 이양에게 3사 3사 2양의 막힐 격이죠 막히는 바가 되다 구호 구호 동어 이 구호는 이와 함께하지만은 말일인데 여기는 걸어나가 되겠죠 안입을 없어도 이거는 걸어나 해야 되겠죠 자기 짝이지만은 삼과 4사 두 양에게 막힘을 당했으니 오자 이 의직 이승이라 고로 오는 오는 스스로 이 의직 의가 바르고 이치가 이긴다 이김을 이긴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이고 뭐 때문에죠 때문에 불성 분억 불성 분억하여 불성 이길 이길 수 없다 분과 억을 이기지 못해서 분함과 억자가 누를 억이죠 분함과 누름을 이기지 못하여 누름인데 우리 책에는 억을 억울함 이래서 예색해놨습니다 억울함 해도 되겠죠 억울함이 더 낫겠죠 분함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지어 호도 지어 호도 어디에 이러다 호도에 울부지즘에 이른다 구호는 바로 자기 짝이 이인데도 3과 4가지 맞고 있기 때문에 분함 분함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울부지즘에 이른다 그런 얘기죠 연 그러나 사불승정 사는 사악하는 것은 이기지 못한다 발음을 이기지 못한다 자기 짝을 찾아가는 거 그게 결국은 간다 이런 얘기죠 사는 발음을 이기지 못하여 수위 소격 비록 대다 소격 막히는 바가 대다 3과 4에게 지금 막히는 바가 되지만은 종필득합이라 끝내 반드시 얻다 합함을 얻는다 오는 이와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후소 나중에는 웃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울부짖는 것은 3과 4가지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요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웃는다 이런 얘기죠 대사 극상우는 대사 큰 군대가 큰 병력이 이겨서 서로 만난다 큰 병력으로 큰 군대로 이겨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오여이 정응이 오와이 정응이죠 그러나 이 양이 비리격다라니 두 양 두 양 크는 건 3번 4번이죠 3번 4 두 양이 비리 이지가 아닌 것으로 격탈 맞고 빼앗으니 필룡 대사 극성지라야 반드시 쓰다 대사를 써서 큰 군대를 써서 큰 군대를 써서 극자는 능할 극자죠 능이 이겨다 능이 이겨다 그것을 삼사죠 삼사를 능이 이겨야 내 덕 이에 얻다 상우를 얻다 서로 만남을 얻는다 운 대사 대사 큰 군대라고 말하고 운 극 이긴다고 말하는 것은 현 이양지 강려라 이양이 두 양이 강함을 현 나타냈다 두 양 그건 3과 4죠 3과 4가 강하기 때문에 큰 군대를 동원해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다 구호 군이 효 불치 인군 동인지 의자는 구호가 구호는 군이죠 임금자리죠 군이면서 군이나 효 효가 취하지 않다 인군 동인지 인군이 동인하는 뜻 남과 함께하는 뜻을 취하지 않는 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남과 함께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요의 동인께서는 취하지 않는 것은 게 오 전 오는 오로지 이 사닐 응어 이하여 사닐 친할 니자죠 사닐 사사로이 친하다 사사로이 친함으로써 오는 오로지 사사이 친한 것으로써 응어이 이에게 응하다 응하여 이 실기 중정지 덕 일세라 실기 중정지 덕 중정한 덕을 이르기 때문이다 인군은 인군은 여천하 대동이 독사 이리는 비군도야요 인군이라는 것은 인금이라는 것은 마땅히 여천하 대동하여 천하 천하와 더불어 여천하 천하와 더불어 대동 크게 함께 하여 하여 하여야 하나 독사 홀로 사사로이 하다 일인 일인을 사사로이 하는 것은 비군도가 아니다 구호는 임금이니까 다 지내야 되는데 홀로 유기와 지나는 것은 유기만 지나게 하는 것은 군의 도가 아니죠 우 선격적 호도라가 후우 즉 손은 선 먼저는 격 막히면 막히면 호도 울부짖다가 먼저 막히면 울부짖다가 후에 우 만나다 후에 만나면 웃는다 유기는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유기를 만나죠 만나면 웃는다 하는 것은 선 호도 이후 소 이걸 설명하죠 한다는 것은 시 산일 지 정 사사로이 친한 정 사사로이 친한 정 이고 비 뭐하는 것은 아니다 대동 지 태 체가 아니다 크게 함께하는 체는 아니다 이지 재하로 재하도 상 이 동 종 위린 이여든 이가 아래에 있는 것도 오히려 이 에이 위비 이 동 종 종을 인으로 삼다 이 에이 위비죠 A를 B로 여기다 이가 아래에 있는 것도 오히려 동 종 무리에 무리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 부끄럽게 여기는데 하물며 인군 군호와 임금 임금에게 있었으랴 오 기어 군도 묻히라 오 기어 군도 이미 군도에서 이미 군도에서 임금의 도에서 무지 취함이 없다 고 그러므로 그냥 불은 군도하고 다시 말하지 한다 군도라고 말하지 않고 명 밝혔다 이인 동심 하여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여 불가 문 격지 이를 밝혔으니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여 불가 간 불가 간 사이 간이죠 사이 간격지 사이 사이간 사이가 벌어지다 간격의 뜻을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뜻 뜻을 뜻을 하니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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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서 말하다 불가 간격 사이가 떼어놓을 수 없는 뜻만을 밝혔다 밝혔다 이 끝까지 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여 사이가 막힐 사이가 막힐 수 없는 뜻을 명 밝혔으니 괴사운 괴사전에 말했다 괴사 이 8장에 있습니다 군자 지도 군자의 도는 혹출 혹처 혹무 혹어 하나니 혹은 출처 어묵 무거 혹은 출은 벼슬 하는 거고 처는 안 하는 거죠 혹은 혹출 혹처 그 다음에 혹은 말 안하고 혹은 말을 하니 이인 동심이면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길이 단금이라 그 날카로움이 단금 금을 쇠를 끊는다 라고 했으니 괴사전에 이런 말이 있으니 중성 소동엔 중성 마음 중자죠 마음이 성실하여 소동 함께하는 바에는 마음이 중성 중의 성이죠 마음의 정성이 소동 함께하는 바에는 출처와 어묵이 무불동하여 같지 않음이 없어서 천하 막능 간여라 천하가 막 하면 아무것도 없다 능이 이간지랄간 이간 천하가 천하에 아무것도 이간질 할 수가 없다 능자가 조동서죠 이간질 할 능 막능 간 막능 간이니까 이간질 할 수가 없다 동자는 동이라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은 일이다 하나이니 일 불가 분이니 일은 하나라는 것은 불가 분 분할 수 없다 나눌 수가 없으니 분이면 내 이하라 나누어지면 바로 이가 된다 일은 가이 통 통할 수가 있다 금석을 통할 수가 있고 모 수화 수화를 무릅 쓸 수가 있어서 무소 불능 입 이라 무 없다 소불능 입 불능 입 하는 바가 없다 능이 들어갈 수 없는 바가 없다 들어갈 수 없는 바가 없으니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고운 그래서 말했다 길이 단금이라 그 날카로움이 단금 금을 자른다 길이 짐이라 그 이치가 짐이 지극히 미묘하다 고 그러므로 성인 찬지왈 칭찬하여 말했다 동심지연이 기취 열한 이라 하시니 요구도 개사전 개사전에 나온 동심지연이 기취 열한 요구도 개사전 8장에 같이 나옵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말이 그 취 냄새 취 향기 취 향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향기가 열한 난처와 같다 라고 말했으니 위 말하다 기은 그 말이 의미심장 의미가 심장하다 의미심장함을 말했다 본의 하겠습니다 오 오는 강중정 연을 강하면서 중정이죠 구호니까 연을 이 이가 이유중정으로 유기는 이는 육이죠 유로 유 유 유 유 하면서 중정하지요 중정으로 상응어 하여 서로 응하다 아래에서 응하여 동심자로 돼 마음을 함께하는 자로 돼 위 삼사 속에 가여 요 위소 용급이죠 위소 A에게 B 당하다 삼사에게 가려짐을 당하여 막힘을 당하여 부덕기동이라 부덕 뭐 할 수 없다 함께할 수 함께할 수가 없었다 연 그러나 의리 소동에 물 불가이 간지라 의리가 같은 바에는 남들이 불가이 간 이간지라 할 수가 없다 오 유 차상 그러므로 있다 차상 이러한 상이 있다 연 유기 유약이 삼사 강강이라 유기는 그러나 유기는 유약이죠 의미니까 의미음자리에서 유약하고 삼사 구삼 구사 저거는 삼사는 양이니까 강강이죠 강하다 그러므로 필 용 대사 승지 연우에 그러므로 반드시 대사 큰 군대를 서서 승지 그들을 이긴다 삼사를 이긴 연우에 득 상우 서로 만남을 얻는다 만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만날 수 있다 상우 동인지선은 이 중징냐 동인지선 동인지선 동인이 선호도 이후 소환해야 돼요 구호 설명하는데 동인이 선 이거를 얘기합니다 동인이 선호도 이후 소 동인이 선 먼저 동인이 먼저 먼저 하다 먼저는 울부짖는 거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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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것은 이 중징냐 요 중이 곧기 때문이다 이 이 야 무엇은 이 야 하면 때문이다 중심이 곧기 때문이고 대사 상우 큰 군대가 서로 만난다는 것은 은 상극이라 서로 서로 이긴다 서로 이김을 은 말했다 전 전 보겠습니다 선 소위 호도자는 선 먼저는 소위자지요 소위자 뭐하는가 호도 울부짖는 것은 먼저 울부짖는다는 것은 이 중성리 중성이직고로 요것도 이고 걸면 되죠 뭐하기 때문에 중성이직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성스럽고 마음이 정성스럽고 이치가 곧기 때문에 불승기 분절이 온냐라 불승기 분절 이기지 못한다 분절 분함과 절을 간절함을 이기지 못 못하여서 연 그러하다 수오기 기적 강강하여 비록 그 적이 대적하는 것이 강하여 지용대사 섬에 이르다 대사 큰 군대를 섬에 일어나 연 의직 이승하여 의가 의가 바르고 이치가 이겨서 종능극이라 끝내는 그것을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 고은 능상탈이라 그러므로 상탈 서로 상극 서로 이긴다 능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상극이라는 것은 위 능승이 이길 수 있는 것이니 현 이양지강이라 현 나타낸다 이양지강 이양의 이양의 강암을 나타낸다 이양의 두양 삼사고을 얘기하죠 강암을 나타낸다 본인이 보겠습니다 직은 위이직이라 직이라 하는 것은 이치가 고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상구는 동인 우견이 무현이라 상구 맨 후에 상구입니다 상구는 동인 남과 함께하다 우교 교회에서 남과 함께하니 무회 후회가 없다 능침이 없다 전 보겠습니다 교는 제외이 원지지라 제외 외에 있다 바깥에 있으면서 원지지 먼 곳 바깥에 있으면 먼 곳이다 교회라 하는 것은 구동 동을 같음을 구한다는 것은 필상친상연을 반드시 서로 친하고 서로 더불어 하건을 상구 그 외이 무응하여 상구는 그 외 바깥에 그하여 부응 응함이 없다 상구에 응하는 것은 삼이죠 구삼이죠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고 또 같은 양길에는 응함이 없지요 하여 종 무 여동자라 끝내 무 없다 여동 더불어 함께하는 자가 없다 시 유동적 처음에 함께함이 있으면 지동에 혹 규의 은이와 지동 종에 지종 종에 이르러서 혹 유 규회가 있다 규 어그러질 규 후회할 회 어그러지고 후회함이 있거니와 처원이 무해라 처원 멀리 처하여서 무역 여가 더불어 함께함이 없다 고 그러므로 수 무동 비록 동이 없다 함께함이 없으나 역 무해 후회가 없고 수 비록 욕 동지지 불수나 욕 동 함께하고자 하는 뜻 비록 욕 동지지 함께하고자 하는 뜻이 불수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룰 숫자죠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 종의 그 끝에는 무소 후회 후회하는 바가 없다 보니 보겠습니다 그 외에 바깥에 그하여 무궁 응함이 없어서 물 막여도 물이 남이 막여도 아무도 함께하는 바가 없으나 역 가이부 흥 흥 흥 흥 흥 없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상점이 이와 같은 이와 같다 교라는 것은 제 야지 내 교 교는 야의 내 야의 내 바깥의 안에 들의 안에 있는 것이니 미지어 광원 미지 이러지 않다 광원에는 이러지 않다 교라 하는 것은 아주 광원한 것에 아주 멀리는 아니고 야의 안에 있는 것이고 단 황벽하여 무여동이라 다만 황하고 궁벽하고 황폐하고 궁벽하여 무업다 여동 더불어 함께할 수 없을 뿐이다 상호할 동인우교라는 것은 동인 상호는 동인우교니 동인우교라는 것은 지 미등려라 뜻이 미득 아직 뜻을 아직 얻지 못했다 전 보겠습니다 거원 막동이라 거원 원에 거하여 멀리 거하여 막동 동하는 이가 없다 함께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종 무소회라 끝내 소회 소회 회하는 바가 없다 후회하는 바가 없다 연이 그러나 제 동인지도 하여 동인의 함께하는 도에 있어서 구 동지지를 구하다 동지지를 구하기를 함께하는 뜻을 구하기를 부득수하니 이룰 수가 없으니 수무회 비록 후회가 없으나 비선처해라 비선처 선처는 아니다 잘 잘 잘 잘 처하는 것은 잘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